아 뭐야 아 진짜 이상한 걸 봤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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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돌아간네 바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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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도 돌아간네 청소년의 식사가 편의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표를 가져오라는 엄마의 독촉 때문에 학원에 가라는 엄마의 독촉 때문에 친구 아들과 비교하며 잔소리하는 엄마의 독촉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참 성장기 중에 있는 청소년들의 반항심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CGN 뉴스 김민호입니다 CGN 뉴스 김민호입니다 CGN 뉴스 김민호입니다 CGN 뉴스 김민호입니다 비전을 찾아 수련회를 어슬렁대는 이 자리교의 아이를 본 적 있는가 세상적 성공만을 찾아내는 그런 아이입니다 나는 굴리아시 아니라 다윗이 오십다 굴멧돌 하나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을 사랑한 소년 다윗이 오십다면 뉴비전 캠프로 자고 나면 학교 가고 자고 나면 학원 가는 너는 지금 지구 어두운 방 안에서 잠시 쉬고 있다면 뉴비전 캠프로 이제는 그 어두운 곳을 떠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갈 때이다 바로 그곳은 뉴비전 캠프로 은혜가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사운동을 계속하였다 뉴비전 캠프였다 곧만으로 저녁 강렬 스승 에피노 에피니 에피아 펜 에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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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연료 루 연료 에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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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